방탄소년단입니다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의 치열한 접전 끝에 방탄소년단이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미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또 인상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요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상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민씨 소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오랜만에 아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신 모습을 보니까 9년차가 넘었는데 아직도 떨립니다 네 무튼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에게 인기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아미 여러분들께 항상 제일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 팬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멤버들도 한번 소감 더 부탁드릴게요 목소리를 못 들은 분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정국씨 한 말씀 해주세요 정국씨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번 상을 위해서 머리 좀 바꾸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머리 이뻐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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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엔 이어서 리스너스 초이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어서 리스너스 초이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